뷰바이, 땡큐요. 오, 그란디시모. 와우. 딱 하면 그 크기에 딱 압도되는 느낌이 있어요. 뭉클해지기도 하고. 오, 시. 시, 시. 와우. 와우. 와우, che bello. devo fare la foto. ragazzi, ragazzi. mi dispiace. e loro sono un po' i povri, no? i civili. i civili. i civili. ci protendono. molto bello, no? non ha neanche una... petto nudo. sì. guarda se ha un'arma. no, non ha, penso. no, non ha. no, non ha. ah, sì. è un grandissimo. e adesso da dove si passa? oh, oh. ecco, museo. ma se andiamo di là che vediamo le navi. ah, sì, sì, sì. sì, sì.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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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guarda questo. a destra. wow. questi questi... guarda che sono proiettili. ottimo.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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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 sì, ne hanno presi i colpi. dai, sì. sono felice che siamo venuti qua. guarda, non sembra molto interessante. l'M-107. ma già, è già stupendo questo museo, no? che bello. quanta roba c'è fuori. ma chi sta dentro? guarda dai, il mio. mamma mia. bello. ah, però guarda, nella nave si può entrare. o si può guardare, forse all'interno. miro. ma anche miro, ho. poi miro, ho. vittorio. vittorio. che vuoi, vittorio. è un mito. vitto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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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a è l'ho? che vuoi? ma tutti tutti. che vuoi? 마이티 왠지 모르게 숙연해지죠 왠지 모르고 마이티 왠지 모르고 상상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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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여러분 두 가지가 38th의 카엘 여기가 South Korea 이곳은 이곳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곳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곳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곳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네, 네. 한국에 방문하면 그런 곳에 가보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유럽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면 잘 모르니까 뭐 북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만으로... 그치, 네, 네. 이곳에 있는 서울 모든 곳은 서울입니다. 하지만 서울에는 안에서 8번째가 들어갔습니다. 한국에 all this big part 참가한 곳에서 heimer에 앉은 곳으로, 네. 이런 거. 쇼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뭐 스위스 친구들은 완전 다른 상황이죠 스위스는 중립국으로서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그런 국가지만 또 우리나라를 완전 반대로 이 냉전 시대의 열간들의 그 힘에 부딪힘 속에서 가장 큰 뭐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본 그런 국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면서도 이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일 수 있어요 이 친구들에게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친구들에게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저항을 해야 된다고 결의를 했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비통했지요. 여기서 저 봉인철에서 마지막 회의를 했어요. 이렇게 가서? 네. 오빠한테 갈게 하루를 하려고 하고, 또 나가면 저렇게 하루를 하려고 하고, 한강 파리가 그냥 빠져서. 저 되게 멋진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준을 들으러. 알아들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들으면서 그 분위기를 긴박하는 거에요. 해당이 50%. 이 정도는punkt까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생각하는 것일까요? 네? 한국에서. 야, 야, 야. 저 당시에 정말 공포스럽고 처참한 그런 거는 우리도 모르잖아요, 지금 세대에는.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면은 또 같이 보면서 숙연해지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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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얼 홀 메모리얼 홀 메모리얼 홀 메모리얼 홀 메모리얼 홀 히로, 히로호프 앱릴리 전쟁기 난간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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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그녀의 삶을 위해 그녀의 삶을 위해 그녀의 삶을 위해 그녀의 삶을 위해 우리에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너가? 네 내가 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경제는 그는 다른 지역이 한국에서 여러분이 나는 한국의 다른 지역을 영원히 기타 도착 스물도 지켜비 한국에 대한 주의 조회에 대한 연구소 이 사회에 대한 일종의 조회에 대한 연구소 우리 한국에 대한 주의 조회에 대한 함께 를 바꾸는 것 자, 저희가 쭈욱더 흥믹한 쭈욱더 흥믹한 흥믹한 곧은 시장에서 많은 공간에 대한 심리, 글자로서 대중이제에 대한 그들을 정말 지내로서 과거에 그것이 흥미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네. 우리의 아픈 역사를 같이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를 같이 공감해주는 것이 고마운 일이에요. 공감을 해주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말이 굉장히 와닿네요. 우리는 이런 전쟁이 없어서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얘기했더니 오늘 새삼 또 한 번 다시.